이견미장의 픽셀 북두북 청두북의 동민종 풍불이 위해정 올라갔습니다. 위해정, 위해정도 잘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위해정도 잘 플러스하고 있습니다. 조금 신장의 차이는 좀 원인 같아요. 몽골 선수들 보니깐 다부지게 하면 성장의 차이는 크게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공존을 안 해요. 움직이기 같고 가만히 서 있는 거라면 계속 움직이는 게 좋겠습니다. 하다보니 양선수 다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문진이 공격을 풀어야 합니다. 여행선 잡고 뜯으면 뜯어볼 필요가 없고 공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기다려요. 상대도 서로 결력이 분석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어치기 이렇게 생각해봐요. 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히아노가 와져를 땄어요. 히아노가 와져를 땄는데 룰은 40,000원째 남았습니다. 히아노가 와져를 땄어요. 히아노가 와져를 땄어요. 한 번 더 와져를 땄어요. 히아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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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져를 땄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시간 20초. 남은 시간 20초. 조금 더 끌고 다니고 움직이면 될 것 같아요. 기도 한낱지 정도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어! 네, 지금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기관하고. 자, 14초 남았습니다. 조금씩 빼줘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너 기술만 안걸린데요. 어, 절반으로. 준비를 하는 김민종 선수. 어! 어! 어!